지난 3일 의왕시의회는 오메기지구 개발을 위한 자본금 출자를 위해 의왕시가 올린 현금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결표를 던진 시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2차 정례회 또다시 안건이 올라올 예정인 가운데 한채훈 예산결산위원장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오메기지구 개발을 위한 의왕시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시의회에서 4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오메기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 부결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오랜 시간 건축 행위와 토지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있던 오메기지구 일부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메기지구 개발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내년도 의왕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정 여건 때문에 수많은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인 지금 오메기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왕시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출자금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통상적으로 재난 상황이라든지 시급한 비상 상황 때 사용하는 그런 기금이고 지금 세입이 줄어들 전망인데 그 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과연 시민들께서 이해하실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집행부가 오메기지구 사업 타당성과 출자 타당성에 대해 시의회를 설득시킨다면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편 의왕시는 내년 초 오메기지구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출자 동의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안건으로 올라온 의왕도시공사 현금 출자 동의안 표결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